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 있어요? 그 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뭐 그렇습니다 지하 벙커 있냐고요? 왜 안 했죠? 의원님 그런 말씀은 제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감도 놓고 지하 벙커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지하 통로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그런 얘기를 당선자가 했지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지하 벙커 있냐고요? 지하 벙커 있냐고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